관상이란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걸음걸이와 목소리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앉은 모습을 통해서 부자관상인지 빈천한 관상인지 한눈에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고은입니다 오늘은 좌상 즉 앉아있는 모습을 통해서 기룡을 따져보는 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세가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주변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도 있고 반대로 건방져 보이는 등 불신을 줄 수도 있는데요 소파나 방바닥 혹은 책상에 앉을 때 손이나 발을 흔들지 않고 무게를 잡고 앉아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신뢰감과 호감을 주게 됩니다 앉은 모습 하나만으로 부자관상과 가난한 관상을 한눈에 알 수 있는데요 본론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번씩 미리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앉아있는 관상의 첫 번째 느긋하게 똑바로 앉아있는 사람 앉아있는 모습이 큰 산이 앉아있는 것처럼 무게가 있고 느긋하며 바른 자세를 하는 이는 많은 사람이 따르는 관상이요 무게 있는 모습만으로도 대단한 인재임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상은 건강함은 물론 인격과 재물운을 높이는 자세라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몸을 기울이지 않고 반대로 뒤로 눕히지도 않는 정자세로 앉아있으며 목이 반듯하고 몸이 편안하게 앉아있는 사람은 인품이 훌륭하고 큰 뜻 즉 대지 대읍과 부귀함을 이룰 만한 인물로서 인덕까지 좋아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기량이 있는 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앉아있는 모습이 사는 덕과 같고 온화하고 편안하다고 하면 사람 뎀이 풍요로워서 공운을 세우게 된다고 관상 고서인 유장상법에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궁상을 떠는 사람은 경솔하여 재물운이 도망간다 앉을 때 몸을 흔드는 사람은 경솔하며 금전운이 약한 관상인데요 특히 고서에 따르면 무릎을 흔들거리거나 발을 까닥거리는 사람 혹은 몸을 들거나 머리를 돌릴 때 개처럼 단정치 못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박복할 관상이요 재산을 모으기가 힘들고 부거가 불안정해 나이가 들어도 지방칸 없이 빈천하게 사는 관상이라고 신상 전편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앉아서 몸이나 발을 떠는 사람은 궁상을 떤다고 말하는데요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함께 가난하게 된다 하여 가까이 하는 것을 애프터 꺼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질이 궁상을 떠는 사람은 몸에 돈이 달라붙지 않으며 설령 돈이 들어올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질이 궁상을 떨어 돈이 떨어져 나가는 관상에 해당이 됩니다 또 이렇게 몸이나 손발 혹은 무릎을 떠는 사람은 신뢰감이 없고 경솔하게 보이는 관상으로 빈천한 관상에 해당이 되기도 하죠 또 의자에 걸터앉아 구두나 손바닥을 아무것이나 쳐서 톡톡 소리를 내는 사람도 중상을 떠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기 쉬우며 금전운이 도망가는 관상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앞으로 몸을 지나치게 기울여 앉은 사람은 집중력이 약하다 기인이 앉아있는 모습은 중후한 맛이 있고 천인이 앉아있는 모습은 경박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앉아있는 모습이 태상과 같이 육중한 사람은 큰 부자의 관상이오 몸을 기울여 앞을 향해 앉아있는 사람은 매사가 산만하고 집중하기 어려운 관상이니 성공하기가 어려운 가난한 빈천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앉자마자 무엇에 기대어 의지하는 사람은 기력과 체력이 약하다 벽이나 기둥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거나 혹은 방바닥에 손을 짓고 몸을 지탱하는 사람은 체력과 기력이 세안관상에 해당이 됩니다 요즘은 소파를 많이 사용하는데 소파에 앉아있을 때에도 가족이나 여럿이 있을 때는 똑바로 앉아있는 모습이 부기함을 가져다주는 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앉을 때에 서너 사람의 자리를 독차지하면 빈천한 관상입니다 앉을 때에 서너 사람의 자리를 독차지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타인의 배려와 인정이 없는 흉한 관상에 해당이 되는데요 가끔 여러분들 전동차 안에서 보게 되는 광경이죠 다리를 쫙 벌리고 몸을 앞으로 숙이거나 그 반대로 뒤로 눕듯이 젖히고 앉아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혼자 독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인정머리가 없고 이기심이 많으며 남에게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는 관상으로 가까이에서는 안되는 사람입니다 남녀가 똑같이 앉아있는 모습은 단정하고 엄숙해야 하니 몸을 흔들고 팔을 움직이고 비비꼬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산만하게 움직이면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것 등은 관상에서 모두 부족한 관상으로 어리석고 왕구하고 하천하니까 논할 가치가 없는 관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앉아있는 자세로 기름을 따져보았는데요 관심이 좀 가는 이야기였나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잊지 말고 꼭 한번 눌러주십시오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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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멘 아멘